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저는 계란이 요리할게요 식감이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계란이 우유입니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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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엄청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입안에서 많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새우 새우 퍼플릭스 초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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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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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바삭해요 초콜릿 초콜릿 우와! 눈에서 띠는 중 회색 치즈가 가장 좋아요 정말 맛있네요 은근히 맛있네요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해요 매콤해요 소스 달콤한 소스 달콤한 소스 달콤한 소스랑 같이 먹어요 달콤한 소스 달콤한 소스 계란 소스 육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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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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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소해요 오래됐라 저는 요즘 정말 맛있네요 김치 바삭바삭 맛있게 먹으면 назов어져요 많이 먹어요 속이 이거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